윤 대통령이 오는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체코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중요 우방국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핵 문제, 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크라이나 지원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 우리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코는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주축의 팀코리아를 신규 원전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협력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최종계약이 확정되도록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윤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로 쓰이는 프라하성으로 이동합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이어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파벨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주로 다뤄질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엔 두 나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 부부는 양국 대표단과 정직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도 자리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세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원전 동맹을 경고히 다질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원전뿐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체코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양국의 원전 협력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전 사업의 성공인 만큼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부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와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러북 간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 체코와 같은 가치 공유 국가의 전략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방위 산업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고성능 첨단 부품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핵심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전주기 개발 역량을 확보해 방산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첫날 파베 대통령과 방산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총 4개의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이죠. 한국은 이 4개 중 우선 2개에 대한 우선 협상권에 따냈습니다. 프랑스 EDF 대신 이 팀 코리아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율 신이에요. 원전 사업과 맞물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방문할 예정이죠. 양국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공연은 이 공연의 만남이 생기 때문에, 또한 이 공연을 위해 함께하는 공연은 해요. 제 진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따라서, 한국에 따라서, 한국에 따라서, 이 공연을 한국에 따라서, 어떻게 그래야 우리, 한국에 따라서, 우리의 비결이 가능한 일을 통해 우리의 비결이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의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합니다. 이ların 연구소에 대한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Yourself에 항상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소에 대한 연구소에서 구성한 유럽 유형단계의 연구소에 대한 최초 투어 협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연구소에 대한 연구소에서 데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을 관계하는 문제를 합니다. 체코 정부가 원전뿐 아니라 또 방산과 고속도로 건설 등 한국과의 산업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산업협력 혹은 경제성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한국의 국가가가 있는 한국의 세계가 공공자에서 대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10,000,000원의 세계가의 세계가 공공자에 대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세계가가 440,000,000원의 세계가 공공자에 대해서물 수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협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시간으로 18일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히 금리를 높인 이후 4년 반 만에 인하 조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위장은 그동안 미국 경제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가까워졌다며 금리 인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금리를 추가 0.5%포인트 더 인하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금리 인하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2%포인트 차로 역대 최대였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취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을 보듯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 공조 등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한 관리에 나섭니다.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1차 사업성 평가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상시평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를 가동해 민생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이게 어떤 법안인가요? 네 지역사량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이른바 지역화폐법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또 상품권을 방해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가 부여돼 자치권의 본질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판단하기에 이번 법률안에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법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선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에는 지자체에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행안부 장관의 예산 요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클 뿐이고 추가 소비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여러 부작용을 예상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상품권을 일괄 반영하게 되면 소외지역의 자금 유출이 심화되고 대도시와 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곡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만큼 특별시 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항공권을 끊어놓고 비행기를 못 탔을 경우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객 공항 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 김포공항 17,000원, 그 외에 12,000원이고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 5,000원, 나머지는 4,0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미탑승 승객에게도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그간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던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급 청구는 탑승 예정일 기준으로 5년 안에 가능하며 이후에도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공항 개정에 귀속 조치됩니다. 관련 공항시설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 예고 기간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